중룡대군 오늘은 만세성군 세종대왕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중룡대군은 태종의 세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태종의 좋은 점을 이어받은 아들 같습니다. 참고로 본 유튜버도 세 번째 아들이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장 좋은 장점을 선물로 받은 것을 발견했고 이로 인해 부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듯 중룡은 우리나라 최고의 책 덕후였고 학자로서도 최고의 경지에 오르신 분입니다. 조선의 천재 임금 세종은 어떤 책이든 집었다 하면 수백 번을 반복해서 읽었고 읽은 내용을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책을 너무 많이 읽다가 병이 나기도 해서 태종은 중룡이 책을 읽지 못하게 모든 책을 감추었다고 합니다. 대군마마 어명이오니 부디 양해바랍니다. 충룡은 그의 동생 성룡대군이 홍역에 걸려 사경을 헤맬 때도 의원들과 함께 의학소적을 뒤져 약을 다려 먹였다고도 합니다. 의원보다 유식하구나. 하지만 양령은 동생 성룡이 사경을 헤맬 때에도 예나 다름없이 활쏘기 놀이를 했다고 하여 나중에 폐쇄자 될 때 아버지가 이 일을 들먹이며 구중했다고 합니다. 오래전 내 동생 성룡이 죽어갈 때도 모두가 슬퍼했는데 너만 활쏘기 놀이를 했던 것을 기억하는가? 그게 인면수심이 아닌가? 충룡은 음악에도 조예가 깊어 하루는 종묘에서 악사들의 편경 연주소리를 들어보고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두 번째 편경의 음이 좀 낮은데 무슨 이유인가? 악사가 편경을 살펴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어? 이럴 수가! 편경을 덜 깎아 소리가 틀린 줄 아랍니다. 아버지 태종은 양령을 가르치기 위해 당대의 최고의 학자들을 불러 제왕학을 가르쳤는데 충룡에게는 아직 과거에 급제하지도 못한 성균관 유생 이 시를 스승으로 붙여주어 공부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부에는 관심이 없고 노는데 관심이 많은 양령과는 달리 세종의 학문은 날이 다르게 발전했습니다. 태종 13년, 태종을 위한 연회가 열려 세자와 대군, 공주 등이 모여 태종에게 술과 함께 시를 올렸는데 시는 물론 한 시이므로 학문이 깊지 못하면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태종이 충룡에게 시의 뜻을 물었는데 놀랍게도 충룡은 시의 뜻을 자세하게 설명해주어 모두를 감탄하게 했다고 합니다. 저 시의 뜻은 이러저러한 뜻이옵니다. 태종은 양령을 바라보며 충룡은 장차 너를 도와서 큰 일을 결단하라이니라 하고 말했고 양령은 참으로 현명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태종은 충룡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았으므로 너는 할 일이 없으니 편안히 즐기기나 하여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세자 양령이 주색에 빠져 아버지 태종의 눈밖에 나기 시작하자 이때부터 충룡은 대권에 욕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런 형에게 이 나라를 맡길 수 있을까? 그 근거로 첫 번째는 양령이 세간의 비난의 대상이 되면서부터 공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청명을 드러내며 신하들의 칭찬하는 분위기를 이끌곤 했다는 것입니다. 으휴 잘난 척하기는... 두 번째로는 세자 양령이 망령된 행동을 하면 대놓고 간하며 가로막았다고 합니다. 그러시면 아니되옵니다. 세자저하! 한 번은 상왕전에서 연회가 열렸는데 매형 이백강의 기생을 세자가 데려가려고 하자 충룡은 세자를 만류하며 꾸짖었다고 합니다. 형님 한 집안에서 도대체 뭐하는 짓입니까? 또한 신의 왕후의 제산날에 절에 갔는데 세자가 한가로이 바둑을 두는 것을 보고는 형님 할머니 제산날에 소인배들과 어울려 놀다니 뭐하는 짓입니까? 그러자 양령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너는 관음전에 가서 잠이나 자라. 정말 잔소리가 심한 놈이로구나. 그리고 양령은 충룡과 맞닥뜨리길 꺼려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양령이 신하들 앞에서 새로 장만한 새 옷을 뽐내며 자랑하자 충룡이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형님 옷보다 먼저 마음을 갈고 닦으소서 이에 열받은 양령이 태종에게 충룡의 흉을 보았다고 합니다. 충룡은 말만 뻔지르르하지 심약하기 그지없는 놈입니다. 그러자 태종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충룡 그 아이가 겉으로는 유약해도 결단력에 있어서 당할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충룡이 1차 왕자인한테 죽은 남은의 형 남재를 위해 연회를 베풀었을 때 남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찍이 제가 주상께 학문을 권했더니 왕위도 못 잊는데 학문은 해서 뭘 합니까? 하고 대답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임금의 아들이라면 누구나 왕위에 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고 대답했는데 오늘날 대군께서 학문을 좋아하시니 아주 기쁩니다.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는 상황이므로 충룡은 남재를 꾸짖고 영모로서 고발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충룡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나중에 태종에게 보고만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태종은 이렇게 말하며 웃으며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 늙은이 정말 과감하구나. 그리고 세자가 정종의 부인 정한왕후의 상중에 몰래 대고를 나가 기생집에서 술을 마시자 충룡은 이를 왕께 일로 바쳐 양령을 궁지에 몰아놓기도 합니다. 대비마마의 상중에 이게 무슨 짓입니까 형님? 자기의 잘못된 행시를 고자질하는 충룡이 얄미운 것은 양령에게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충룡 네 이놈! 충룡은 암암리의 대신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여 주연을 베풀고 자신의 세력을 확보해 나갔던 것입니다. 형제들 간에 고륙상쟁이 벌어질 것을 염려한 은경왕후도 처음엔 충룡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했다고 합니다. 제발 꿈을 버려라 충룡 드라마 태종이방원에 나오는 명대사가 기억납니다. 충룡 내가 보위에 오르면 넌 살아남기 힘들 거다. 제가 보위에 오르면 형님은 아무 걱정 없이 사시게 될 겁니다. 형의 자리를 빼앗은 대신 목숨은 살려주겠다 이거구나. 이야 고마워서 눈물이 날 지경이구나. 충룡은 어머니 원경왕후에게 자기가 왕이 되면 어떤 일이 있어도 형님을 해하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태종도 임종할 때 충룡에게 양령을 잘 보살피라고 유언을 했지만 만일 왕권의 문제가 되면 죽여도 된다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충룡 대군은 훗날 왕이 된 후에도 부모님의 뜻을 받들어 형 양령을 수많은 대관들의 탄핵 속에서도 보호해 주었습니다. 우리 형님에 대한 상소문은 앞으로 받지 않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시때때로 형님 양령을 초대해 주연을 베풀고 형님으로서 극진히 대접해드렸다고 합니다. 양령 형님 많이 잡수시옵소서 고맙소 주상 당시 왕으로서 형제를 죽이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허물 많은 형제를 지켜주는 일은 세종같은 성군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둘째 형 효령대군을 섬기는 일도 지극했습니다. 언제나 국가의 대사에 대해 효령대군의 자문을 얻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중국사신이 와서 연회가 열렸는데 효령대군이 따라주는 술을 세종이 일어나서 받자 사신이 물었다고 합니다. 어찌하여 임금이 저토록 겸손히 술을 받으십니까? 중국사신의 물음에 대해 황의정승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군신의 의리를 따지자면 굳이 일어나실 필요는 없으나 전하께서 일어나신 것은 형제간의 천륜을 중요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이토록 형제간의 우애가 깊고 덕이 많았던 세종대왕은 온 세계에 찾아볼 수 없는 성군이 아닐까 합니다. 세종대왕은 편식이 심했고 운동을 하지 않았으며 평생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까 풀철주의와 연구하느라 건강이 몹시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고기가 없으면 밥을 먹지 않아 태종이 죽을 때 이렇게 유언했다고 합니다. 주상이 고기를 먹지 못하면 밥을 못 먹으니 내가 죽은 후에 상중에라도 고기를 먹도록 하라. 하지만 아버지 태종의 유언에도 불구하고 세종은 태종의 상이 마칠 때까지 고기를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의 천재성과 애민정신에 의해 만들어진 훈민정음은 이미 전세계의 석학들이 인정하는 위대한 문자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위대해진 이유는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 같은 위대한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옵소서